자, 저희가 오늘 맛집을 한번 돌아보고 지나가는 길에 복건집, 복건집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 대만 사람들은 설날이나 추석 때, 특히 설날에 복권을 하면서 신년 운세를 한번 맞춰본다고 하는데요. 복권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가서 복권을 직접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웅! 일단 복권 종류가 100원짜리 있고, 그리고 200원짜리 있고, 200원짜리 있고, 300원짜리, 5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래서 저희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500원짜리이고, 2,000원짜리. 와아! 한번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만 현지 사람들은 진짜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설날이 아닌데도. 그래서 한번 오신 김에 재미로 한번. 만약에 큰 거 1등 당첨되면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 전혀 분위기 없을 거예요. 왼쪽에 QR푸드 옆에 번호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시거나 손가락을 짚으면 여기서 직접 꺼내주시니까. 한번 꺼내서. 그럼 먼저 100원. 뭔가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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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해 마지막 영상이 될까요? 여기 보면 100원짜리 그리고 200원짜리 3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 그리고 2,000원짜리 이게 다 얼마지 그러면? 12만원 정도에 저도 이렇게 복권을 돈을 써 본 적이 없지만 돈이 어떤지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 번호고 이게 행운 번호라는 거죠? 네 사실 여기 QR코드만 이렇게 긁어서 QR코드만 해달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 사람들 속이지 않나니까 16번이나 19번이 여기 있으면 뽑히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 10배 만약에 여기 나오면 10배 더 줘요 100원이면 4,000원이잖아요 100원이면 4,000원이잖아요 100원은 복권치면 제일 싼거죠 아 안됐어 제가 그럼 200원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당첨금액 당첨금액 맞죠? 네 여기 만원인데요 만원인데요 만원짜리는 아마 안될거에요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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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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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이거 꽝 꽝이죠? 네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되면 만원인가요? 네 두번째 두번째 밑에 더 있는데 제발 아 이게 빙고 같은 거구나 네 빙고요 빙고요 자 그럼 여기는 또 꽝이죠 이렇게 꽝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이 제가 이거 도박하지만 도박을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운을 한번 점쳐보는 거기 때문에 어허 아깝지만 또 바로 300원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100원짜리 200원짜리는 다 꽝인거죠 네 이거 된다면 이거 다 들어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떻게 됐냐 어 일단 긁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한자를 모르고 중국어를 몰라도 이 QR코드만 긁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QR코드만 갖다 대서 확인을 하더라구요 괜찮은거 없이 여기 보면은 이런 복관의 재미도 없지 상금 얼마야? 상금은 중요치 않아요 응 이건 뭐야? 아 그러네요 상금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당첨이 아니야 이거 뭐야? 어? 땡땡땡 됐어 됐어 300원 그렇죠? 어 300원 오 맞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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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죠 그러면? 또 되네요 300원 300원 됐습니다 한국의 복관은 얼마에요? 한국의 복관은 얼마에요? 한국의 복관은 있어요? 500원까지 있어요? 와 되게 싸네요 500원짜리 저 사실 복관은 로또를 하지 이렇게 제가 뭐가 돼요 로또를 하지 자 이거 하나는 됐구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500원 500원짜리 이거 돈으로 긁을까봐 돈이요? 응 이거 그거 써있는거 보세요 차 사고 집 사고 아 여기 저기 차 사고 집 사고 네 이거는 1등 될라 어 1등 되겠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어떡해 이거 2만원짜리 복관이잖아요 그쵸? 500원 3200원 중에서 400원 지금 당첨됐어요 자 대망의 2천원짜리 이거 2천원이면은 얼마죠? 1등은 2천만원 2천만원은 한국의 복관이에요 1등은 2개척 8만원? 8만원짜리 8만원짜리 진짜 빨리 돼야 돼 이거 이게 돼야 돼 2천만 나와도 될 거 같아 이거는 천에만 업무면 될 거 같아요 네 진짜리 여러분 도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자 그 다음 5번 한번 해볼게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도박하지 마세요. 와 저 지금 돈 와 여러분 도박하지 마세요. 영호대 야시장이나 그런 곳에 가면 실제로 외국인이 당첨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받는지 그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거든요. 꽝입니다. 이력 처리. 이력 처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